청와문화산업듣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맵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팟캐스트라고 하면 안되겠네요. 유튜브로 시작했군요. 궁극의 캐릭터 시간입니다. 근원토크를 스킵하시려면 6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맵툰작가이자 청강대 교수인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머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권입니다. 청강대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들의 사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근황을 여쭤보기 전에 공지부터 우리 채널의 소식부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홍보를 해야죠. 홍보 어떻게 되어있죠? 잘 되어있죠. 되게 남일같이 얘기한다? 아니 갑자기 며칠 전에요. 되게 멋진 썸네일이 올라와 있어서 이분이 또 이 썸네일을 만드는 일에 또 이렇게 빠지셨네. 아닌데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귀여운 썸네일이 올라와 있어요. 설마 제가 제 손으로 제 얼굴에 그 짓을 하겠어요? 이러면서 되게 피곤한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불 덮고 있는 그 썸네일이요. 너무 귀여워갖고. 내가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취향이 있으시구나. 내가 했으면 막 스노우로 찍어가지고 멋있게 뭐 퇴치했겠지. 아 진짜요? 스노우 감성이세요? 좀 잘생겨보이는 거 좋다고요. 죄송합니다. 나이 먹었나 봐. 아무튼 네. 근데 그것도 클립 영상으로 또 짧게 만드시고 짧게 클립 영상 만드신 건 교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죠? 편집에 불을 뿜고 있죠. 열심히. 이 말씀을 네이버 웹툰 관계자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시에게 맡기고 찰나의 순간에 했어요. 아 진짜요? 아무튼 중요한 건 유튜브 채널을 홍보해야 된다. 여러분 팟캐스트만 듣지 마시고 그곳에 오시면 지금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마다 HR이라는 코너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짧은 클립들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고민활동을 시작으로 저와 홍란지 교수님이 유튜브 라이브로 옮겨갈 겁니다. 네. 근데 홍 교수님. 네? 제가 같이 하자 그랬더니. 네.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는지? 저 흔쾌히. 그럼요. 아니에요. HR은 교수님까지요.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제가요? 네가 알아서 해라고. 아니죠. 아니죠. 교수님만의. 섬 들었어. 작가님만의 영역을 제가 확고히 지켜드리겠다. 거기까지 제가 침투하면 안 되죠. 각본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본 없습니다. 이거 진짜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채널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만의 영역을 제가 이렇게 구축해드린다는 거죠. 진짜 대본 없어요. 일이 많으셔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진짜 아니고. 보통은 대본 있는 거죠. 어디 나와서 잘해봐라. 그렇지. 어디 한번 그럴싸하게 잘해보겠습니다. 김대건 작가님 그날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어린이집으로 옮겼다고요? 네. 나름 빅뉴스 아닙니까? 그러게요. 빅뉴스죠. 넋이 나가 있죠.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이민 가는 것처럼 큰 변화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이제 또 받아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아이들의 멘탈 관리는 부모의 몫이니까. 그런데 또 재밌어하는 부분은 되게 재밌어하고요. 재미없어하는 부분은 되게 재미없어하고. 그렇군요. 묘하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표현이긴 한데.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언제나 육아로 근황을 가름하시는 김태원 작가님이시고. 아니 뭐 그것뿐이죠. 거의 뭐. 그렇죠. 사실. 이제 수업 시작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제 인생도 있었죠. 그럼요. 아빠로스의 인생 말고. 이런 거 웃긴데. 이런 거 좋은데. 무슨 저 웃으려고 한 말이 아닌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지 않을까. 수업은 되게 재밌습니다. 학생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웃어주신다고는 참아 말은 못하겠는데. 되게 나름 재밌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강대 학생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태원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웃으신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웃음척도 1에서 10까지. 12 포복절도. 1은 냉각. 1. 어느 쪽인지 제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8 정도 예상합니다. 학기 말에 한 8 정도. 학기 말에요? 애들 적응하거든 또 이제. 얼어죽지 않으려면 적응을 해야 돼요. 이건 웃긴 것이다. 아니요. 저 개구욕심 별로 안 냅니다. 정말요? 그때가 진짜 웃긴데. 애들 웃겠네. 애들 웃겠네. 성공적이다. 되게 허무해지셨는데. 근데 반응이 좀 괜찮다 싶어서 약간 방심하고 하나 툭 던지면 반응이 또 싸악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제를 해야 돼요. 홍한지 교수님의 근황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 특별 게스트를 모셔놓고 얘기하는 거라서 근황 빨리 빨리 가야 돼요. 네. 저도 수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진짜 대충한다. 빨리 하라면서요. 죄송해요. 천천히 내세요. 천천히. 처음 또 학생들 19학번 학생들을 만나니까요. 되게 새롭고 재미있고 이 학생들이 2000년도에 태어났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1999년에 지고 망했으면. 못 태어났죠. 그 친구들은 그 세기말을 겪지 않았구나. 세기말의 감성을 몰라요. 유머로만 알지. 그렇구나. 그때 진짜로 막 아니다. 제가 이런 재미없는 유머를 하게 된 게 다 세기말 때문입니다. 맞아요. 별리 다 했었다니까요. 그게 그냥 맞대. 빨리. 막 은행. 빨리 빨리 끝내야 돼요. 은행이 쳤다운되고 막 사색이 일어나고. 사색이. 사색이. 덩이에요. 있다고 하죠 뭐. 좋은 근황이군요. 여러분 이쯤 되면 느끼셨겠지만 한 명이 없죠? 맞아요. 저희들의 선비 유승진 작가가 없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진 작가가 오늘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있다 생각하시고. 제 마음 같아서는요. 유승진 봇도 한번 만들고 싶지만 공유루 작가님이 지금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승진 작가 없이 그냥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게스트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유승진 작가의 빈자리는 꽤 크거든요. 그럼요. 물리적으로도 커요. 그런데 그곳을 넘치게 채워주실 게스트 특급 게스트가 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웹툰 스쿨이란 팟 게스트를 잘 듣고 계시다네요. 와 감사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훨씬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궁극의 캐릭터라는 표지에 이보다 잘 어울리는 게스트는 있을 수가 없다. 바로 오늘 모신 분은요. 오늘은 사실은 그래서 롱터뷰는 궁극의 캐릭터인지 모르겠어요. 궁터뷰 혹은 롱극의 캐릭터. 궁터뷰 괜찮네요. 롱극의 캐릭터는 별로예요. 롱극의 캐릭터도 좋네요. 바로 오늘 모신 분은요. 전기 작가 그리고 팩트스토리의 대표 고나무 작가님 혹은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고나무 기자님이라고 하는 쪽이 더 익숙하거든요. 편하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1분 전에 이종범의 웹툰 스쿨 유튜브 구독자 804번째 구독자가 감사합니다. 영하나 더 붙여주십시오. 영하나 더 붙여주십시오. 8040? 네. 치면 나오는데 그건 아닌데. 저희 팩트 위주여서. 그렇군요. 팩트스토리의 대표님 모셔놓고 거짓말을 하래요. 분위기 좋네요. 좋죠. 정말 재미있게 듣고 있었는데 왜 재미있는지 알겠어요. 저희가 재미있는 비결은 뭡니까 일단 진행을 되게 잘하시고요. 맞네요. 그리고 홍 교수님이 개그 핸들링을 제가요. 개그 마무리 담당을 그렇죠. 제가 스트라이커죠. 김태거 작가님의 개그가 뭐라는 거야 언급을 피해 주시면 제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 뺐습니다. 역시 제3 바깥에서 보시는 인물의 시선이 정확하네요. 역시 기자님 출신의 논픽션 작가인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날카롭잖아요. 저희 궁극 시리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김태건 작가님의 개그가 손에서 놓쳐버린 물호스 이리저리 막 흔들리죠. 그럼 이제 엄마랑 아빠가 막 가는 거야. 비율법 진짜 좋다. 죄송합니다. 진짜 비유의 달인이세요. 유심히 그 좋은 비유인지 나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고나무 작가님 모셔놓고 그의 물기를 세상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한 여름이라 생각해보세요. 저 청량한 개그. 정말 시원하네요. 썰렁해서 겨울이라서. 근데 어디로 뛸지 모른다는. 제 말이 맞잖아요. 지금 이 18분 방송 중에 김태건 개그 소재의 대화가 4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레이코프가 말한 아젠다 세팅. 코끼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코끼리가 큰지 재밌는지 대박.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태건 작가님이 웃기는지에 대한 건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김태건의 개그가 우리 대화의 소재가 되고 있다. 그걸 노린 거죠. 머리 좋은 작가잖아요. 아니 노리는 걸로 한다면 왜 개그로 하겠어요. 외모라든지 그런 걸로. 놀란거리니까요. 놀란거리니까 개그가. 김태건 작가님이 시학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라틴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너무 잘 어울려서 논란이 안 됩니다. 맞아요. 지식이니이기 때문에. 찰떡이라. 재미에 대한 저 끝없는 욕망. 재미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재미있죠.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모르고 있는 저희들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드라이하고도 객관적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저희 첫 인사잖아요. 고나무 작가님이라고 저는 불렀는데 김태건 작가님의 저 인맥의 끝은 어디인가 저분이 모셔왔습니다. 왜 기자님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기자셨기 때문이죠.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지금도 기자시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확히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신문 기자로 14년쯤 일하다가 작년에 실화소재 웹소설 전문 프로덕션을 한겨레신문 자회사 제 지분도 조금 있는데 자회사로 사내벤처처럼 해서 창업을 했고요.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획자금 경영자 이고요. 대표님. 인데 아직 영혼은 전기 르뽀 작가의 영혼을 벗어나지 못한 고나무입니다. 기자로 오래 일했죠. 그래서 저널리즘에서 스토리 시장 스토리 업계로 귀순한지 멀리 귀순은 못했고요. 제가 로맨스 판타지 능력은 없어서 임진강만 살짝 건너왔어요. 살짝 건너왔다. 북에서 나무로. 제가 또 외모가 약간 인민국. 자폭하신다.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 제가 눈이 좀 작고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갑자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눈썹이 옅고 눈이 작아서 지금 이 녹음실은 거의 jsa의 부스예요. 벙커 속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받으세요. 진짜 최고세요. 대단하신데요. 그냥 받아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은 살려주세요. 맞아요. 제가 한 번은 살려줍니까 제가 김태권 작가님의 캐릭터를 가장 오래 고민합니다. 여러 번 살려주셨습니다. 아무튼 고나무 기자님은 그래서 팩트스토리 하시기 전에도 논픽션의 뜻이 진작을 세우시고 논픽션 책도 많이 내셨죠. 안팔리 책을 썼죠. 제가 갖고 있는 책. 저 진짜 오늘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제 마누나를 취재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보고 있었는데 관심을 오래 갖고 있던 인물에 대한 책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프로파일러가 된 권일용님.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게 읽혀가지고 누가 쓴 거야 봤더니 고나무라고 써 있어서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르뽀 작가. 제가 트루먼 카포티 이런 분을 좋아하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지나가듯이 김태권 작가님한테 고나무 작가라는 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모셔볼까요? 그 전에 이제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 그 책을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모시게 됐는데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논픽션, 르뽀, 전기, 스토리, 픽션까지 다룰 수 있는 내러티브의 한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되게 재미있어요. 기자셨다가 작가가 됐고. 그런데 이제 그 임진감만 넘어서요. 로맨스 판타지나 그 더 프로스트 같은 건 전혀 할 능력이 없는 딱 실화 소재만. 제가 너무 같이 뭔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분인데 그래서 원래 이분을 모신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 솔직하게 모시기로 한 뒤에 웹툰스쿨을 접하셨나요? 웹툰스쿨을 원래 알고 계셨나요? 그 전에 당연히 이름은 들고 있었는데 많이는 못 봤었어요. 솔직히. 맨은 제가 이제 실화 중심으로 늘 재미없는 인간이어서 많이 못 봤다가 그 전에 당연히 제목은 알고 있었고요. 당연히 저희를 만났는데 웹툰스쿨 매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무서워요. 그 정도는 인지도가 있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유머를 못 하겠어요. 왜요? 안 하시면 아시면서 아무튼 고노무 기자님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또 마이크 앞에 앉아야겠으니까 목소리가 의외로 좋으시네요. 일부러 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취자분들이 두 분은 원래 오래 아시던 분이니까 차차 그 인연도 한번 여쭤볼 생각이에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시게 됐을까. 개그의 길에서 만난 거예요. 개그 연구소에서 만났나요? 강의실에서 누가 이상한 개그를 하길래 아 진짜요? 쳐다보니까 아무튼 새긴 건 더 이상한 분이 그런 건데요. 진짜 친하구나. 이 정도면 진짜 친하구나. 진짜요. 메모 디스. 홍남지 교수님이 요즘 저랑 친해졌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이럴 때입니다. 왜요? 인신공격을 해요? 제가요? 모르나 모른다 또. 제가 언제 인신공격을 해요?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겼다는 건 인신공격은 아니고요. 이상하게 생겼는데도 잘생겼다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잘생... 네. 맞아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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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생겼는데도 웃기다. 생각할 수도 있죠. 공유로 작가님 편집 좀 잘 잡고 있죠? 어디를 덜어낼 것인가 잘 잡고 계시죠? 영혼이 더 없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 전부터 껍데기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알 것 같기는 합니다. 15분 되니까 청취자분들이 오늘따라 유독 들떠있다 이 사람들 라고 생각하실 만큼 오래 기대한 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셔온 아무도 모르는 작가인데요. 만부 넘긴 적이 없어가지고 방송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고나무 작가님의 고나무 작가님의 기용 목적이 사실은 궁극의 캐릭터의 핵심적인 방향하고 맞다는 점인데 맞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얘기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팩트스토리 홍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나무 작가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바로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이분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홍보를 신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죠. 고맙습니다. 홍보하면 되나요? 네네. 레디 렛츠 겟잇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화 소재 웹소설 전문 프로덕션 팩트스토리 고나무라고 합니다. 실화 소재 실화 소재 너무 끌려. 너무 끌려. 네. 저희 팩트스토리는 17년 말에 설립됐고요. 저희 회사 컨셉은 실화 소재 웹소설 전기 류보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디지털 출판사 혹은 더 편하게 생각하면 출판사인데 디지털 우선 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드는 스토리는 저희가 기획 개발하는 스토리는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버니벌 빅쇼트 인콜드블러드도 영화 됐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 영화 암스트롱 영화 퍼스트맨 닐 암스트롱이 나온 그다음에 블랙 오시엔에서 한 20번 틀어준 블랙호크다운 블랙호크다운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히든피겨스 히든피겨스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실제 존재하는 인물들을 가지고 만든다. 그것도 당연히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가요 돈 많이 벌었다 돈도 많이 벌었죠. 대부분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저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 영화들은 모두 원작인 실화 논픽션이 존재하고 그것에 판권을 사서 영화화된 케이스죠. 그렇죠. 즉 실화를 다룬 영화에 원천 스토리가 늘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팩트스토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기획개발하는 첫 번째 실화는 말씀드리자면 전기루포 같은 100% 실화고요. 두 번째는 실화 실제 실제 팩트 한 80%에 가공의 캐릭터와 가공의 스토리를 한 20에서 30% 섞은 실화 소재 소설 이건 뭐 역사 소재라면 보통 늘 팩션 많이 쓰시는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캐치미 이프 유캔 같은 거는 실제 있는 에버그네일 이라는 사람에서 나온 얘기지만 꽤 각색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확하시네요 그리고 이름도 바꿨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실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몰랐어요 가령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복수는 영화 아시죠 알죠 원작이 소설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 벌어졌던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 그렇구나 법인 이름은 달라요 소설가도 소설에서 이미 가명으로 전환한 살인의 추억은요 살인의 추억은 살인도 이름이 안 나와서 맞다 그렇지 그래도 경찰 이름 두명이 나와요 경찰 이름 두명이 나와요 살인의 추억은 제가 직접 봉준호 감독을 취재해보지는 않았는데 당시 기사를 보면 르뽀가 존재하고 르뽀 판권을 사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연극이 있었죠 아 그렇죠 날 보러 와요 연극이 있었나요 네 연극 판권 산 건 아니죠 사지 않았을까요 제가 판권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원작이라고까지 안 샀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가 판권을 돈을 주고 살 만큼 잘 정교하게 취재되고 구성되고 만들어진 원작 르뽀 노픽션은 이해했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논픽션 그러니까 설령 연극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르뽀 노픽션에 대한 그건 아니라는 거군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이거군요 아무튼 팩트스토리는 이 두 종류의 실화를 기획 개발해서 영화 드라마 영상화를 목표로 한 출판사다 저기 제가 보기에는 노다시입니다 진짜 캐릭터 팟캐스트 유튜브 그 어떤 걸 봐도 사람의 결국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람에 대한 맞아요 캐릭터에 대한 얘기인데 캐릭터를 가지고 만드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천병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난 돈을 벌겠다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 주신 거거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기대돼요 원래 고나무 대표 혹은 고나무 기자님 이분이 한 10여 년 전부터 논픽전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논픽전 강의도 계속 하시고 별로 수강생이 얼마 안 돼서 청강대회를 모시고 오고 싶네요 그렇게요 특강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셨고 거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거의 협박성 강의였죠 가족 친지 지인들과 문자를 돌려 모르고 있던 부분은 협박성 구걸 강의라고 앉아계시는 홍 교수님이나 청강대회 멋진 강의와는 다른 강의입니다 모르고 있던 부분은 목소리가 오늘 들으니까 꽤 좋은데요 목소리도 좋고 평소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역시 그러니까 아까 같이 농담하던 때랑은 사뭇 다릅니다 홍보 큐 했더니 갑자기 말을 어마어마하게 조리있게 진짜 방송인 것 같으세요 100만 번 해본 홍보인가요? 아까 허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뭔가 마이크 큐 하면은 이렇게 하는 척하는데 잘 못해요 이제부터 큐를 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기라는 말도 알고요 되게 다 아는 얘기 아는 단어들인데 항상 내가 이걸 이 단어를 알고 있나 싶은 느낌이 오는 단어가 르뽀예요 르뽀라는 말은 맨날 듣고 살거든요 르뽀 작가 근데 르뽀라이터 근데 르뽀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번 두 분 모두 이게 궁금한데 르뽀로타주? 네 르뽀로타주 그게 한국에서 출판시장에서 이 장르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데 아까 저기 이종범 작가님 인콜드블러드 너무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좋아하는데 완독을 못했습니다만 트루먼 카포티가 쓴 거죠 소설가 트루먼 카포티가 실제로 있었던 살인사건을 가지고 두 사람의 살인자를 취재를 해서 소설처럼 했는데 사실은 다 논픽션 그렇죠 르뽀로타주를 글쎄요 저는 기자 겸 논픽션 작가였다가 지금은 실화기획사 대표가 돼서 저희 관점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르뽀는 르뽀로타주의 준말인데요 한국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대충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거칠게 기자가 열심히 현장에 가서 쓴 현장성 기획기사 정도로 이해하셔도 돼요 현장성 기획기사 최근에 한겨레에서 제가 재미있게 읽은 대림이라는 기사가 떠오르네요 대림동에서 한 달을 살면서 외국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섞였던 그런 거 보면 이건 하나의 작품과 어떤 장편 소설을 읽은 것 같은데 기사였거든요 그런 게 르뽀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르뽀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는 제가 알기로 딱 따로 쓸 테고요 르뽀에 대한 가장 전범처럼 다뤄지는 작품은 아마 영국의 소설가 조지오엘이 쓴 위건부드로 가는 길이라는 르뽀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조지오엘이 탄광 노동 체험을 실제로 몇 달에 걸쳐 한 일종의 수기? 이런 단어들이 떨어오실 텐데 런던과 파리 밑바닥 생활 그런 것도 이제 썼었죠 김태원 작가님 정말 걸어다니는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는 픽션부터 르뽀까지 모르는 게 없는 그건 아닙니다 저분은 진짜 지성의 A2Z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개그를 추구하고 있는 A2Z 바깥에 있다는 게 저 지식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개그가 가야 되는데 그럼 진짜 웃길걸요 그걸 놓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작가님 말씀대로 르뽀에 대한 어떤 뭐 학문적 정의는 제가 생각하기가 따로 없을 것 같고 현장성이란 키워드 그리고 픽션이 아니다 즉 지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관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자의 주관이 강할 수 있겠으나 거기 서술된 공간 인물에 대한 사실관계는 철저히 사실이 기반한 글쓰기 너무 재미있네요 실화 현장성 실화? 네 이해했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단어들의 암초에 걸린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사실 이야기 혹은 캐릭터 인간 내러티브 이런 단어를 강줄기같이 이야기를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 주변에 오른쪽 좌 왼쪽의 섬으로 계속 여기저기서 접하고 있는 게 르뽀 소설 기사 취재에 기반해서 계속 이야기를 관심 가지다 보면 접하고 있게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사실과 살아있는 인간과 취재 기반 쪽으로 쏠리면 거기 고남무 작가님 같은 분께서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냐면 딱 정리해 주셨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궁극의 캐릭터의 기조는 캐릭터는 인간 이해에서 나온다 그래서 실존 인물 중심의 논픽션을 주로 작업하는 고나무 작가는 인간을 볼 때 과연 무엇을 볼까 어떻게 볼까 혹은 살아있는 인물을 관찰하고 정리할 때 고나무 작가의 주안점이나 관심사는 과연 뭘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본인이 네 이거요 너무 멋집니다 지난주에 카톡으로 이렇게 정리하시 제가 싹 적어가지고 아 내가 보내줬구나 아 내가 보내줬구나 이거 아 이거 보내준 거예요 본인이 주셨잖아요 카톡으로 아 진짜요 제가 카톡으로 적어서 보낸 기억이 지금 나네요 어떻게 작가님 왜 그러세요 나 요즘 제 손실이 아닌가 봐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잘 마무리해 진행을 해 주시려고 아니요 저 차키도 잃어버렸어요 자동차키도 잃어버렸어 작업실에 주차해놓고 차키도 잃어버려가지고 자동차를 이틀째 못 빼고 있다가 아내의 스페어키를 찾아내서 빼오고 이 정도로 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닙니다 고나무 작가님께 보내드린 글이었군요 제가 우와 너무 만화의 모든 걸 만화 외길이라서 네 담당자님 듣고 계시죠 자 그래서 누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요 저는 개그 외길입니다 누가 없어요 저는 개그 외길입니다 오늘 제가 초별인데 뭐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받아주세요 그럼 그냥 예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받겠어요 한가족이라고 한가족이라고 겁나 냉정한 거 있죠 아니 뭐 또 안 나오면 되니까요 뭐 그냥 기분이 무섭네 다시 안 본다 생각으로 또 한 명의 그 조련사가 나타났다 나 지금 또 조련사가 하고 있어 자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정리를 쫙 해오신 거예요 작가마다 인물을 바라볼 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항상 겪는 일이잖아요 고 작가님 왜 처음에 내가 친구한테 물어볼 때 너 저번에 누구 소개팅했다며 걔 어떤 애야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야 너 누구누구랑 엄청 친하더라 뭐 언제부터 만났어 한 20년 됐어 진짜 야 걔 어떤 애냐 잘생겼던데 맨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애냐 어떤 애냐라는 것을 확대시켜보면 비슷합니다 고나무 작가님도 인간 일반을 대상으로 그걸 하고 계신 건데 뭘 보세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머릿속 생각을 정리해봤는데요 그냥 간단히 두 값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앉아계신 분들은 더 웹툰 작가이시거나 만화 작가이시거나 또 가르치시거나 논문을 쓰셨거나 말하자면 스토리텔러이신 거잖아요 저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저 빼고 앉아계신 네 분 작가님들 스토리텔러들이 개발한 캐릭터의 이론을 저는 그냥 겸손하게 실화작가 고나무는 전기작가 고나무는 이론적으로는 앉아계신 스토리텔러분들보다 뛰어난 게 단 하나도 없고요 그것을 실제 적용할 뿐입니다 실존 인물의 취재 저는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가끔 이런 비법도 많이 쓰는데 작가는 캐릭터 장면 행동을 창조하고 전기작가는 캐릭터 장면 행동을 취재한다 발견한다 취재해서 매선한다 발견은 아니죠 적극적 취재인 거니까 만났을 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때 당시 장면이 기억나세요? 권희룡 교수님한테 처음으로 정남규와 만났던 영등포 경찰서는 1층이에요 2층이에요 그날 비가 왔어요 날씨는 어땠어요?를 물어봐요 냄새 촉감 이런 식입니다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나와요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사스마와리의 느낌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가서 스토리텔러들이 개발한 캐릭터의 이론을 저는 적용할 뿐이고요 이론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취재에 경험해본 경험 실제 작가님들이 저만큼 누군가를 깊이 혹은 길게 취재하는 경험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저와 저는 이론에서 다르지 않고 경험과 실천에서만 다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제가 전기작가로서 보시는 건 앉아계신 분들이 작품에서 구현한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욕망 욕망 아 익숙한 얘기죠 욕망이란 나라 좀 이상한데 어찌 뭐 이렇게 좀 뭔가 한국어로 확 안 오잖아요 저희 궁극지리지에서 배정범 작가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많이 말씀하시는 거라서 너무 반가워 왜냐하면 저도 이거거든요 결국에 누구 아까 작가님 그랬잖아요 걔 누구야라고 하면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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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의 뿌리는 결국 욕망이 뭘까 결국 이런 묘사로 끝나잖아요 걔 약간 좀 나대 걔는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애야라는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 안에 욕망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거 예를 들면 또는 이미 다 문창과 1학년쯤 보시는 거 아닌가요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같은 데 보면 나는 플롯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욕망을 가진 캐릭터를 어떤 장면에 던져주고 그가 움직이는 걸 받아 적을 뿐이다 저는 그게 읽고 나서 내내 기억에 남는데 전기작가로서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전기 대상을 취재할 때 첫째 욕망 욕망을 본다 끝없이 팝니다 끝없이 그런데 왜 이렇게 사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정교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 거의 없죠 그럼요 그리고 준비된 답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맞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주변을 캐거나 과거를 캐거나 매우 오래된 방식으로 어쨌거나 욕망 두 번째가 진짜 제가 왜 기대는지 아시겠죠 너무 재밌어 대박이에요 진짜 재밌어요 피드백 이렇게 좀 관대하게 주시면 좋아요 아니에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약간 자존감이 나아가지고 욕망 두 번째 소유물 소유물 소유물도 광의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펜촉 목걸이 이런 건가요 뭔가는 아니고 누가 좀 받아주셨다 제가 못 들어서 지금 펜촉 목걸이라고요 궁극 시리즈에서 유명한 아키텍트가 있습니다 이종범의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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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찌인데요 탕난다 아니요 이종범의 흑역사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템 진짜요 제가 사람들에게 만화가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신인 작가 시절 아무도 날 몰라보잖아요 그 마음이 담겨있는 아키텍트가 만화가의 펜촉을 깎아갖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메고 다녔죠 야 멋지다 만화가다 이거지 그 수백인데 완전 그 볼링불링 리포 네 맞아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아주 작고 낡고 초라하더라고요 아까 그 악마의 소환에 쓰일 것 같은 아키텍트입니다 그런 소유물 파는 건 아니고요 저 그냥 살려고 지구에 하나 있어요 제 거 굿즈로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진짜 도끼 목걸이처럼 이렇게 멋지게 만드세요 반짝반짝 빛나게 이쯤 되면 놀리는 건지 아니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진짜로 굿즈 만드시면 다른 시청자나 소비자 유저는 모르겠고 방과 후 힙합이나 이런 거 듣는 남자 고교생들은 살 것 같은데요 진짜 살 것 같아요 우리 굿즈 만들까요 지금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뭐요 흑역사가 흑역사를 낳았네 오히려 이게 성숙한 어른이죠 흑역사가 돈이 되네 저는 유튜브에서 전시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소유물이 무엇 소유물에 대해서 흑역사는 정범 작가님은 흑역사고 돈은 다른 사람들을 낳는 거 방송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죠 모르겠다라도 이제 편집 워낙 잘해주신다고 해서 듣다가 재미없어 욕망 소유물 광희로 해석하십니다 넓게 해석하시고요 그가 가진 것 집 자동차는 기본이고 그의 주변 무형의 소유물이 뭐랄까 어떤 학교를 다녔달지까지도 그럼 경험이라는 걸로 확장되는군요 그렇죠 그 경험 소유한 경험 이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거든요 한국 사람을 옥죄는 혹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학교와 군대 까놓게 얘기하면 남자는 군대 학교 학벌 그 다음 너 왜 결혼 안 해 이런 것으로 내가 규정받고 프레셔를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스토리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지 반영해야지 반영하려면 취재해야지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누군가의 정기를 쓰면 그의 가족관계 몇 남 몇 녀 중에 몇 죄인지 권희룡 교수님 취재할 때 이런 것도 나중에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 살았던 집은 빌라인가 단독주택이면 몇 평이고 몇 년 되었고 평수까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를 규정한다기보다 어렸을 땐 영향을 받잖아요 그 영향에서 물론 벗어나죠 어떤 인간은 성장하면서 그러나 영향은 받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은 모두 취재한다 전기작가는 압력을 줬던 걸 보면 그 압력에 대해서 형성된 이 사람의 구멍 누수된 지점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 압력이 과해졌던 걸 다 보시는 거군요 그 프로스트에 보면 인간은 퍼즐이다라고 또 우리 또 하셨잖아요 그런 묘사가 있었죠 저도 다르지 않아요 그 퍼즐을 이제 웹툰 작가님은 주로 상상에 기반해서 캐릭터를 구현하신다면 저는 전기작가는 퍼즐 하나하나를 취재하면서 맞춰가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퍼즐이 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픽션이 아니면 빈 채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전기작가가 가슴 아픈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대되네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세 번째에도 별거 아닌데 일상의 디테일 그 사람의 종교 말투 습관 혹시 사투리를 쓴다면 부산 사투리 대구말 제주도 사투리를 쓴다면 혹은 제주도 출신인데 서울말을 쓴다면 존댓말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패션까지 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일상의 디테일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아무튼 또 퍼즐 말씀을 드리면 어떤 퍼즐이 중요한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죠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유하는 자동차가 그를 아주 강하게 강렬하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가령 이 남자는 어려서 가난했고 물질로 나를 입증하고 싶어 그래서 연봉이 3천만 원인데 리스 막 땡겨다가 아우디를 몰아 그런 거예요 그가 모는 차종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가 중요하죠 그의 연봉과 아우디는 그를 묘사하는 중요한 퍼즐이 되죠 그렇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학교폭력의 희생자로 살았던 아이가 탱크를 몰고 다녀 이런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깊은 데까지 설명해 주는가 와 좋다 그러니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혹시 중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취재는 한다 인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하면 세 가지 욕망 소유물 일상의 디테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연상이 되는 게 근데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캐릭터 무슨 작법 교과서에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있지만 이렇게 확인을 또 받고 또 이제 직접 동픽션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다르죠 그렇죠 그런가요 되게 좋네요 이런 거 계속 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만화를 쓸 때는 이론을 배운 다음 적용해 보는데 그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작품으로 나옵니다 잘하면 작품이 좋고 못하면 작품이 좀 재미없을 수 있겠죠 근데 살아있는 인간에게 그 이론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그게 더 재미있는 부분이죠 거기서부터는 삐걱대기 시작하죠 왜 안 보이지 왜 안 나오지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 지점이 가장 궁금했어요 고나무 작가님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이 이론을 대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좀 듣고 싶어요 한마디로 힘들고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방금 질문 주셨어요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앉아계신 스토리텔러들과 캐릭터 장면 행동이라는 스토리텔링의 기본 이론은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떨어진다 잘 모른다 근데 실천만 다를 뿐이다 그 실천의 차이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요 머니볼로 얘기할게요 아 좋아요 머니볼 간단하게 머니볼을 설명을 해야 되나 머니볼은 오클랜드 어셀레틱스라는 미국의 돈 없는 가난한 구단이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야구 경영의 툴 지금은 대중화된 최초로 도입해서 도저히 선수 몸값 기준으로 해서는 나올 수 없는 아주 좋은 성적을 연달아 내어 화자가 된 야구 팬들은 다 아실 거고 야구에 관심 없으시면 설명을 들으셔도 모르는 얘기이긴 해요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도 간단히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릴 게요 여러분 브래디 피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먹어요 브래디 피트가 영화에서 요구를 하고 먹어요 퍽을 하고 퍽을 먹고 퍽을 하고 퍽을 하고 퍽을 먹고 그리고 의자를 던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야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야구는 기록의 경기다 기록의 스포츠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안 됐죠 근데 그 말을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는 위대한 시도와 첫 스텝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영화가 근데 무작위 재미없을 것 같죠 정말 재밌어요 영화 통과에도 나오는데 세이버 매트릭스 자체는 원래 있던 건데 그거를 사용할 생각들을 아무도 안 했는데 거의 그 빌리빈이 이제 수학자를 데려오잖아요 돈이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팀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나와있던 지표라는 게 타자는 타율 투수는 방울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몸값이 다 정해졌는데 그 기존에 통계가 놓친 선수들을 세이버 매트릭스 가지고 다 잡아온 거죠 브래디 피트가 갑자기 엄청난 학벌의 수학자를 고용해서 주변에서 무작위 욕을 하잖아요 하지만 잘 되지 이게 약간 좀 신기한 부분인데 영화로 만들 때는 그 수학자가 되게 너드처럼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되게 매력적이라면서요 아무튼 아무튼 간에 머니볼이라는 건 이런 작품이고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종범 작가님 말씀대로 이론은 같은데 실제 인물에 이걸 적용한 그 실천의 차이점은 가장 큰 게 뭐냐면 하이리스크 하이리 하이리턴 리스크도 크고 리턴도 크다 그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아니면 도 그저께 과음을 했는데 왜 지금 머리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의 이론은 같아요 작가님들은 어쨌거나 대부분 많은 부분 상상에 기반해서 작품을 쓰시면 퀄리티 차인이 있을지언정 그렇죠 결과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스토리텔링의 목표를 가지고 실제 사건과 인물을 취재 들어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실제 벌어졌던 일과 안 맞아요 혹은 그 인물이 저희 기대와 안 맞는 거죠 저희 기대 혹은 정기나 르뽀 작가의 기대나 합리적 추정과 실제 취재를 해보니 안 맞아 이런 사람일 것 같아 그럴 거야 했는데 아닌 것 아니야 자 그럼 저희 선택지는 버리죠 가설을 버리나요 취재 대상을 버리나요 그 이야기를 버리죠 이야기를 버리죠 왜냐하면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 어떤 기업인에 대한 전기라고 합시다 가정을 해보고요 이 기업인이 애초에 취재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매우 사장된 어떤 기술을 그 사람만이 가진 인사이트와 통착력을 가지고 IT업계에 적용해서 대박이 났어 취재를 해봤더니 통찰력은 남의 거였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쓰면 전기는 저널리즘은 아니지만 취재 윤리는 거의 사실상 저널리즘 윤리와 준해해서 전기나 르뽀는 저널리즘에 준해서 그 취재 윤리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버립니다 버릴 때는 눈물이 나고 가슴 눈물 안 울어본 적은 없는데 욕이 나오겠죠 가슴이 미어지고 차라리 우는 게 낫죠 우는 대신 술 먹죠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우는 게 낫다 그러니까요 술을 안 드시는 분의 말씀 그렇죠 그렇죠 버린다 버립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머니벌 말씀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머니벌을 소재로 웹툰을 그리시면 보세요 언더독이 승리하는 건 사실 우리 스토리텔링이 아주 고전적인 어떤 전형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근데 이런 거죠 오클랜드는 우승한 적은 없어요 월드 시리즈에서 3년 연속 준우승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적으로는 머니벌 마지막에 상승하게 나와요 언더독은 우승을 해야 섹시하죠 그렇죠 근데 취재를 해보니 우승을 한 적이 없어 준우승만 세 번이야 그러면 스토리텔링 자체에 섹시함이란 말은 좀 떨어진다고 뭔가 아무튼 스토리텔링의 매력도는 우승 빵 하면 좋죠 근데 취재했는데 준우승이야 아닌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준우승이죠 룩보 작가가 픽션 작가로 바뀌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승했다 이러면 된지 뭘 이게 여기가 취재윤리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창작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팩트스토리는 실화 소설도 합니다 둘 다 하겠다 감형으로 전환시켜버리는 윤리를 버리겠다 윤리를 버리고 장르가 바뀌는 건 윤리를 버리 농담한 거잖아요 다들 왜 이렇게 도와줘 저는 윤리 버리는 거 좋아해요 아무튼 저는 윤리 버리는 거 좋아해요 폐준적인 사람입니다 괜찮네요 폐준 스토리 에틱스 윤리학을 가르치는 분이 저런 말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니에요 사실은 가슴 아픕니다 진짜 버릴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찢어져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톤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톤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웹툰 랩소설은 저스톤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너무 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막 진행을 하니까 되게 두서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정교하게 계산된 토크입니다 지금 여기서 뭘 여쭤보고 싶냐면 제 수업에서도 취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만화가로서 취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가르쳐봤는데 취재가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고나무 작가님 같은 분께서 그 얘기를 듣는 건 매우 귀한 경험일 것 같아요 살아있는 인간을 취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취재짱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일화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전기 비슷한 걸 쓰셨잖아요 말하자면 전기죠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 이라는 글을 쓰셨죠 전두환 전기 맞습니다 그때 취재할 때 일반적인 취재와 좀 많이 달랐을 텐데 기억에 남는 부분 같은 거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바꿔서 그러면 좋네요 제가 순서 지금 어지럽혔나요 딱이에요 딱 좋아요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그 얘기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정리해 주신 게 레퍼런스 3개 드렸거든요 제가 정말 흥미진진한 저술을 3개 주셨어요 그중에 두 번째가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 저술했을 때 이학봉을 취재한 얘기 딱 김태관 작가님이 질문을 하셨죠 전 개인적으로 늘 궁금했어요 그 취재 어떻게 그걸 취재를 어떻게 했나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이종범 작가님 방금 전에 저에게 주신 정기 작가의 취재는 무엇입니까 혹은 취재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너무나 어렵고 거대한 질문을 주셔서 죄송합니다 너무 넓은 질문이죠 그건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하면 만원 어떻게 그래요 제가 답할 능력이 없고요 공부 어떻게 잘해요 일단 청취자분들께 명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했던 말이에요 작가는 캐릭터 장면 행동을 창조하고 정기 작가는 캐릭터 장면 행동을 취재해서 묘사한다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 조금씩 가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반복하시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가 이제 그만할게요 지금 세 번 했는데 이제 그만할게요 아니야 다섯 번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남았어요 아까처럼 정기 작가는 고나무는 어떻게 취재하나요 제가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정해드릴 수는 능력은 없고요 그런데 만든 말인 게 제가 너무 불친절한 질문을 던닌 것 같아요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받을 줄 알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진짜요 왜냐하면 지금 백화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대박 진행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 품격 있게 진행은 하시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정말로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을 하면 다들 당황하잖아요 주신 레퍼런스를 보고 믿음이 있어서 실제로 취재했던 얘기를 꺼내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지존파 납치 생존자의 증언 스토리펀딩 했던 이야기도 있고 김태권 작가님 전두환 얘기부터 하자고 그런 걸 통해서 어느 거부터 좋아요 전두환 얘기부터 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꿔주시겠죠 그리고 뭐 추상적으로 질문하셔도 제가 답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면 안 하고 다음번에 안 나오면 되니까 그건 맞네 맞네 좀 약간 그런 막 가는 멘탈이 있어서 편집은 되게 친한 것처럼 해놓고 이거 이제 앞뒤 짜루고 이렇게 해서 신의 편집이 되는 건가요 막 웃는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편하고 재밌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되는 거죠 아유 잘하고 계세요 전두환 전기 얘기로 할게요 다섯 글자로 전두환 전기가 맞고요 다만 전두환 씨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저는 꼬박꼬박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비판적 전기이고요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매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거적 의미 단어 그 자체의 의미로 바이오그라피죠 그의 삶을 다룬 것이니까 여기 잠깐 평전하고 전기는 어떻게 다녀요 저는 그 평전이 그게 한국어 스토리 시장에서 단어들이 오염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희마도 그렇고 그렇죠 평전이란 말을 제가 도대체 누가 처음 썼는지 궁금해서 뭐 삐리리 류스 라이브러리에 쳐봤는데 한 60년대부터 누가 썼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었던 건 전태일 평전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평전이란 단어의 의미는 1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평이 많이 들어간 전기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또 세분화시켜보면 그러니까 굳이 평전이란 말을 한국에서 유독 많이 쓰는데 저는 평전이란 단어보다 아니 당연히 전기작가의 주관이 들어가죠 선택권 전기작가에서 서술까지 모든 전기는 평전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평전이란 단어를 굳이 많이 쓰는 것을 권하진 않고요 사실은 이게 유래는 심플하고 심플하게 전기 유래가 있나요 작가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애매한 얘기인데 사마천 4기에서 전을 했잖아요 기전체에서 왕가 다이내스티에 관한 거를 빼고 나면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대한 거를 했는데 전 마지막에 평을 써요 그래서 그게 전에 들어간 평이에요 그래서 평전이란 단어가 그래서 전하고 평이 그때부터 같이 쓰였는데 원래는 사실은 이제 그 전 애만 봐도 이제 그 평의 내용들이 조금씩 관점은 다 들어가 있죠 관점은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항상 한 패러그래프를 뽑아서 태사공은 말한다 해가지고 태사공이 진대 태사공은 말한다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해가 되네요 또 사마천이 또 묘하게 문장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인상적이긴 해요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에 내가 넣어서 써야지 하다보면서 평전이라는 걸로 됐는데 원래 전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전기에는 평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즉 평전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좀 인여적인 표현이면요 전기란 말로도 충분하다 심플하고 드라이하죠 근데 약간 용법이 한국에서는 전기라 그러면 좀 위대하고 위인전 제가 그래서 오염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라고 하면 위인전 같고 팩트스토리 소개할 때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또 전기라고 하면 위인전으로 오해하세요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어요 평전이라 그래야 약간 비판적인 것 같고 이런 오염이 좀 돼있다만 전태일 평전 같은 경우에도 전태일 전기라고 하는 것보다 전태일 평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책의 목적에 대해서 맞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문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튼 전기란 단어를 둘 중에 굳이 택하자면 선호합니다 더 드라이하고 더 심플하니까 영어 단어 바이오그라피의 직역어이니까 평전은 아니거든요 그 언어를 번역하면 그래서 지금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 전기를 쓰셨고 비판적 입각의 문제의식을 갖고 쓰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취재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취재했는지 두 명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아계시죠 지금도 그런데 절대 안 만나세요 그럼 한겨레 기자만 안 만나냐 다 만나잖아요 그냥 기자라는 족속을 안 만나세요 왜냐하면 조선일보 기자도 마찬가지고 기자는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누가 어떤 기자가 만나도 성향을 막론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스포츠 기자는 만나잖아요 아무튼 일단 안 만나세요 사람을 안 만나시나 그래서 전두환 전기 있을 때 애초에 저의 접근법은 뭐였냐면 죽은 사람 취재법 죽은 사람을 또 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네 그렇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취재할까요 단순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다 떠오르시잖아요 일단 문서 그가 남긴 수기가 있다면 수기 그런 게 없다면 관련자의 기록물 그런 게 없다면 온갖 모든 종류의 국가기록물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그의 주변인 가령 살아있는 6411기 6417기 주변인과 주변 문서로 글을 재구성하는 것 하남의 그런데 문서의 수준과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6411기가 남긴 지금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국회도서관에만 처박혀있는 어떤 6411기의 회고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5.18 때 삼성을 생각한다를 썼던 김용철 변호사가 5.18 수사팀에서 다름 아닌 그 5.18 세력을 수사하셨는데 정말 재밌어요 현대사에서 5만 인물이 얽힙니다 그때 검찰의 공소장 혹은 판결문 같은 것도 판결문은 참고로 팩트의 보고죠 팩트로 작성된 문서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군요 전기작가에게 르포 작가에게는 판결문이 그런 거구나 판결문 판결 나오기 전에 어떤 어떤 사건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었는데 이건 믿을만하고 이건 믿을만하지 않다를 다 따져요 사실을 적시해야 되니까 그렇겠네 근데 김태원 작가님 정말 모르시는 게 없어서 약간 백화사전 AI 느낌도 들고 조만간에 카카오렛에서 출시될 것 같아요 스피커 김태근 스피커 저 모양 그대로 아니요 저 모양대로 말한 거예요 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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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포켓 김태권 저는 인공지능으로 개그하는 거를 좋네 태권V 나와갖고 지니 말고 권위 권위 거의 기억네요 지니 조금 권태로운 느낌의 권위야 기가권이 나와가지고 약간 권태로운 느낌이 이 말투로 부르셨어요? 라고 말씀하신 되게 예, 접니다 권위야, 오늘 날씨 어떻게 돼? 네, 좀 추워요 권위야, 좋은 음악 틀어줘 응원은 어떠시겠어요? 이거 오늘 방금 끝나고 계속 이거 하나 코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좋다, 오늘 이제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간만에 잡았다 네 제가 하나 드렸네 감사합니다 쩐다 고맙습니다 저렇으면 기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 아무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전두환 전기 전두환 전기 접근법은 애초에 저의 머릿속은 절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거나 혹은 만나도 스치듯 연희동 앞에서 뭐 전두환 씨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님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2 때 몇 월 며칠에 최규하 대통령한테 도장받은 정승화 체포 동의서는 지금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본들 답을 하시겠어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따라서 저의 접근법은 첫째 죽은 사람 전기를 쓰는 거랑 같은 취재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돌아가야 한다 애초에 그럼요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전두환 전기의 저의 접근법의 가장 큰 틀에 기조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것은 영상화 판권을 목표로 한 전기는 아니었고요 책의 목차 구성을 이거는 김태원 작가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레퍼런스를 주셨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형 전두환 전기 목차 구성이 구성이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역시나 AI처럼 권희야 갑자기 목차 어떻게 짤까 이 책을 보십시오 이 말과 함께 가방에서 책을 한 번 꺼내는데 이 책을 보십시오 쩔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쩐다 갖고 싶다 권희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남자 권희 어떻게 가방에서 슬며시 이 말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책을 한 번 보시면 저 말고 함께 가방에서 책을 꺼내면서 40 ways to look at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을 바라보는 40가지 방법이라는 어떤 미국 기자가 쓴 처칠 처칠 죽었잖아요 오래전에 그렇죠 최근에 전기를 또 쓴 거예요 누가 왜냐하면 그 인물의 팩트에는 구멍이 나 있으므로 세종대왕 책도 나오는데 당연히 나오지 그 책이 지금 추천을 드렸고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처칠이라는 인물이 좋게 보면 한없이 좋게 보고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게 볼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면이 다 있다 보니까 그거를 글 하나에 누기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잖아요 그거를 잘게 나눠가지고 모자이크처럼 이 부분에 좋은 이 부분에 이 사건에서 보여줬던 좋은 점 근데 그 다음 챕터는 이 사건에서 보여줬던 답답한 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교차가 돼 있는 거예요 스펙트럼 분광기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보는 그게 굉장히 힘든데 해내는 거군요 40가지 방법으로 40가지요 서평을 보면 일단 별로 못 팔았어요 한 4천 원 팔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광기처럼 써서 다키스타워도 나왔잖아요 최근에 다키스타워라고 던케르크 말고 그 처칠이 영화 영화죠 그것의 원전이 아닐까 혹시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많이 있을 거예요 검색을 해봐야 되겠네요 궁금합니다 아무튼 돌아가서 챕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의 화술 전두환의 리더십 전두환의 화술이 이런 거예요 말투 연설할 때의 버릇 연설문을 누가 써줬는지 전두환의 가족 전두환의 재산 전두환의 리더십 전두환의 군생활 전두환과 복탄주 복탄주 이런 식으로 술버릇까지 전두환과 골프 이런 식으로 챕터를 거의 30개 가까이 쪼개서 분광기처럼 했죠 개별적 챕터 구성마다 제가 주로 팩트로 저는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인 활용 가능한 살아있는 모든 주변인 죽은 주변인이 혹시 남겼을지 모르는 모든 종류의 회고록 아무도 모르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하나 많이 기댄 게 기자 출신 작가라는 게 느껴지는 게 만화가들은 이거 어떻게 조사하지 이런 느낌인데 이분은 조사하면 다 나와요 어떻게 조사할지를 알고 계셔요 대단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 기밀해자가 막 풀린 미국 frus라고 미국 기밀문서들을 보면 70년대 말 80년대 초 1212가 벌어진 전후에 미국 기밀문서는요 거의 조선왕조실록급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겠죠 대박 예를 들어 글라이스틴이라는 미 대사가 본국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문의 수준이 거의 릅보호 수준으로 몇 월 몇 월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사무실에서 전두환과 만났는데 그는 줄단배를 받는 체인스모커였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쩐다 그게 몇 년 지나야 아직 풀리죠 기밀문서가 미국 기준 이제 30년부터 풀리는데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니고요 심사를 다 거쳐야 돼요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 풀리기도 합니다 로즈웰 이런 거 컨피덴셜에 따라 근데 그거 케네디 암살보 보이자 근데 미국 기밀문서 원문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국회도서관과 서울대도서관 서울대도서관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국회도서관만 있으면 되겠나 서울대도서관 있는 줄 몰랐네요 서울대도서관에서 볼 수 있어요 청강대 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 그게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서버가 뚫리는 건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구나 국회도서관 가서 미국 기밀문서를 단행본 세 권 분량 뽑아와서 전두환 침 나오니까 그럼 이제 쭉 보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인의 수준이 이런 거예요 전두환과 6411기만 터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70년대 말에 우리나라 국가 수준은 사실 예산의 20%를 여전히 미국에서 지원받는 사실상의 반식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름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름 이런 마름 이 방송을 미 대사관이 듣고 있지는 않겠죠 그때와 합리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그 당시의 표현으로 마름 마름 마름파이브 아니 마름 마름파이브래 총독 같은 건가요 재밌는데요 괜찮았어요 마름바이브 김 교수님 개그 마름바이브 김 교수님이 가끔 이렇게 탐나는 유머 재밌는데 죄송해요 아니 이거 누가 마름파이브래 아니 김우건 교수님이 하셨던 개그셨는데 제가 그때 빵 터졌었거든요 아니 이거 저기 이게 버스 타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마름파이브래 이게 약간 암살자식 유머거든요 어세신크리드 같은 분명히 무기가 없었는데 난 지금 찔렸어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로 제가 이런 언어이 왔는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건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글태관자까지 이렇게 낮은 데까지 임할 수 있으세요? 너무 지성인의 개그를 하시기 때문에 나 진짜 꼬지런 낮은 데까지는 너무 하던데 죄송합니다 진짜 정색했어요 낫잖아요 마름바이브가 뭡니까 웃기긴 하지만 마름바이브 웃기긴 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나무 작가님과의 대담 1부 파트 1은 이 전두환 전기 편까지 듣고 또 다음 편으로 넘길 테지만 마저 남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수습하겠습니다 아니요 길게 해주셔도 돼요 주변인의 수준이라는 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마름바이브 말씀 드렸잖아요 파이브는 펜타곤의 5개 가게죠 오망성이군요 이렇게 또 받아주시나요 역시 높은 데서 보는 지성인 지성인의 개그 그러니까 마름바이브에서 펜타곤 떠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권위는 달라 그게 아니라 진짜 권위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제가 숟가락을 얹어야지 되는 거예요 농담 아니고 통신사 광고 듣거나 통신사 연락 받으신 거 아니에요 케이티나 지가 권위 아무튼 해주십시오 내가 스터디에서 만들 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주변인의 수준이 이런 거죠 6.4.11기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인물 그의 좋은 점과 다크사이드를 저는 모두 알고 싶은데 다크사이드를 말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록을 많이 안 남겼거나 기록을 남길 뻔하다 감옥에 갔거나 아예 안 남겼거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또 털면 나오죠 그게 결국 누구겠습니까 당시 반식민지에 가까운 조선을 조선 남조선 남한을 관리하던 최고 마름은 누구겠어요 주한미 8군 사령관 당시 위컴 위컴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다행히 와 진짜 대박 감사했어요 핵심적인 자료가 남아요 완전 대박이야 장난 아니지 진짜 장이다 조선왕조실록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위컴의 회고록이요 전공이 사회학과였어요 진짜 심지어 또 본인 전공은 사회학과예요 웨스트포인트 나와서 석사가 사회학 웨스트포인트 내가 깜짝 놀랐어 사관학교로 나와서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미군 장교들의 사관학교 이름입니다 한국 기자보다 더 잘 써 룩보가 룩보 수준이에요 짱이네요 그분 회고록 그다음에 글라이스틴 미 대사 그 시점에 글라이스틴 미 대사는 12.12 소식을 언제 듣냐면 정말 남한에서 오래 고생을 당시 한국에서 고생을 하고 휴가를 딱 가세요 휴가 첫날 전화를 받아요 야 돌아가라 부대 타 버려졌단다 웬일이야 그래서 회고록에 보면 외무성 바닥에 여행 가방을 놓고 와이프는 집으로 가고 나는 다시 비행기에 왔고 결국 나중에 이혼을 하세요 12.12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혼을 하세요 전두관에 쏘아올린 작은 나라 나빴네요 진짜 전전이 나빠다 누군가를 이혼으로 보러 가다 역시 전전이 나빴어 제가 위컴 장군하고는 전화 취재는 했어요 진짜요? 4년 전에 근데 글라이스틴은 이혼하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심실대운에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정말 아이고 정말 그날 마지막 유언일 수도 있어 그날 그날 그것만 아니었어요 아무튼 네 왜냐면은 보고서 작성 양이 확 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외교 관료니까 뭐가 터지면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보고량이 갑자기 확 늘어요 그렇네요 그러다 글라이스틴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로 스트레스를 받았겠다 도장을 찍거나 한참 뒤쳐있다가 초안이야 이제 직원시키겠지만 이른바 데스킹을 보겠죠 그렇죠 분량이 확 늘죠 아무튼 그러한 주변인 취재와 문서 취재에 기대서 전두환 전 대통령 전기를 쓸 수 있었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쿠데타에 반대했던 6411기들이 있습니다 대중들은 잘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좌천됐거나 군에서 쫓겨났거나 그렇죠 따라서 쓸쓸하게 살았거나 세속적 기준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고위관료가 되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가서 사시거나 이런 분들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인 도피이군요 마치 대중들은 6411기 150명이 모두 쿠데타에 찬성한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마음속으로 반대했고요 대놓고 반대한 분들도 한 2, 30명 되세요 그래서 옷 벗은 분들 대놓고 반대한 수준이 대모를 하는 건 아니고 항의하는 거죠 카톡 보내는 건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카톡 보내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군인이 왜 정치에 개입해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공식적인 발언으로 그럼요 그 공식적 발언의 수준이 이런 거죠 11기 모임이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무슨 삐리리 대학의 학군단 예를 들어 대장이야 근데 갑자기 쿠데타 직후에 누가 와 쿠데타를 홍보하러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 교직원 다 있는데 발언을 군인이 어떻게 정치에 가냐 합니까 이렇게 딱 학군단 6, 4, 10위 동기가 그러면 그 후배가 쌍심지를 켜고 보고하는 거죠 누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날 다음 달에 갑자기 강원도 횡성으로 무슨 이미 그 짬밥은 아닌데 예를 들어 횡성으로 한우로 파견되거나 죄송합니다 사소리 사소리 피드백을 너무 잘 주셔서 사소리 길어지는데 하늘로 이제 줄을게요 죄송합니다 횡성일 좀 재밌었는데 잡잡아 먹히는 거죠 이제 이제 끊을게요 그래서 제가 죽은 사람의 기준에서 취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변인을 상상가능한 모든 주변인을 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하셨던 641기분은 재작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분하고 편지와 이메일 취재는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종범 작가님이 프로스테에 쓰신 퍼즐을 하나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여기에 쓰셨던 이학봉 취재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이학봉은 뭐냐 전두환은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주변인 핵심 주변인 전두환이 나를 안 만나주면 안 만나주겠지 저는 전기작가로서 욕망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 너 왜 쿠데타에 서가 맞나 보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데 핵심적인 욕망이 궁금하죠 분명히 근데 절대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본인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이미 스스로 얘기해봤자 나를 구하려고 했겠다 그런 게 좀 본인이 스스로를 속이는데 완전히 성공한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 디테일한 심의학과 팩트를 들었는데 트루스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내 취재 대상이 본인을 완전히 속이는데 속이는 과정을 완수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네 거기 그 이상을 가려면 거기서부터가 지옥이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너무나 어려워지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 솔직히 말하고 있지만 본인도 스스로 속이는 거에 성공한 다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전두환이라는 사람의 욕망까지 가는 게 진짜 험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작가님이 너무 전두환 씨를 좋게 봐주신 거고요 네 그렇군요 자기 기만을 할 정도로 똑똑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정교하게 나눠지는 캐릭터는 아신 것 같고요 진짜요 제 느낌은 그래요 제가 주로 취재하는 분들은 마음의 병을 많이 알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중에 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속인 다음에 음의 증세가 시작돼서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 양반은 전 모 씨 양반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군요 저 심플하시고요 투명하시군요 굉장히 밝은 자기 긍정의 화신이죠 그런 분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살겠어요 건강하게 맞아 나 그분 볼 때마다 표정이 어떠냐면 텔레토비에 나오는 그 햇살 정말 약간 빚도 나고 자꾸 너무 재밌어서 자꾸 빠지는데 술 먹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전기 쓰면서 이분 캐릭터가 지금으로 치면 뭘까 K대학을 나와서 H그룹 H제철을 회사 생활을 아주 잘하는 이런 캐릭터라고 할까요 감자 보셨어요 네 알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응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캐릭터 자기 확신 자기 긍정 정말 주어진 질서 남성적 질서요 질서에 만남의 5분 만에 형님인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진짜 반응이에요 이거 왜 이래 이거 뭐냐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은 화신 정말 왜 이래 이게 너무 이해가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이분 있잖아요 H자동차 말고 H제철 이런 느낌 제철 느낌 정말 제철 들어가자마자 초고속 승진 느낌 그러니까 폭탄 맨날 말고 내가 기다렸던 인재가 바로 자네일세 이런 말 듣는 거지 한국에서는 머리는 별로 특정은 안 되겠죠 교수님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 저요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없네요 이학보 제가 이 전기를 쓰면서 인물 인터뷰할 수 있었던 가장 전두환을 잘 아는 핵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두 명 중에 제가 두 명을 만났고요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6417기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6411기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6411기고 52년에 입학을 해요 네 쿠데타는 79년에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쿠데타의 헤드는 박정이지만 그것을 설계하고 실무한 대기업의 과장급은 혹은 대리 말년급은 누구냐 그건 김종필이었습니다 자 1212로 돌아가죠 79년에 쿠데타의 헤드는 전두환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실무를 설계하고 집행한 과장급은 대리 말년이나 과장초년방은 6417기였어요 그렇구나 그게 이학보 이었습니다 6417기가 어떤 기수냐면요 60년대 말인데 이분들의 엘리트 이식은 쩝니다 그 엘리트 이식은 어디서 오냐면 대부분 가난해요 근데 60년대 말에 6417기부터 64한 18기부터 64 입학점수랑 학력고사 점수랑 서울대의 학력고사 점수가 박 뒤집어진대요 그 얘기는 뭐냐 60년대 말까지 즉 6417기는 어떤 엘리트식이 있냐면 서울대보다 우리가 잘났어 깔려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멘탈에는 우리가 최고 엘리트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짱인데 머리로도 짱인데 깔려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멘탈 이거 소름 끼친다 그러면 나라 먹어도 돼지가 있는 거죠 옛날 터키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옛날 터키나 옛날 이집트나 나라는 가난했고 이런 거죠 제가 만나야 할 가장 딥한 이너서클 중에 한 명이 이 학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봉 이름 이분들 다 아시잖아요 정치 관심 없는 분도 전두환의 오른팔이었고 실무자였고 이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설마 나를 만나주겠어라는 생각으로 그치 이분은 과거의 공직자였기 때문에 지금 그 해당 소속 예전에 이분이 말하자면 국정원에 해당하는 안기부 청와대 군 정도에 근무를 하셨고요 육사 홍보실을 통해서 어찌어찌 연락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께 메모는 전달했는데 고나무 작가가 누군지 나는 믿을 수 없으니 집으로 주소를 주면서 그러니까 중간 전달자를 통해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직접 손으로 네가 왜 나를 취재하는지를 손편지로 보내라 로맨티스트시네 이분이 로맨틱하시네 진정성을 보겠어 진정성의 화신이시구만 그리고 대부분 기자나 작가들은 이 단계에서 안 보내죠 그런데 저는 타이핑은 안 되나요? 안 되는 거구나 필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진심을 원한다 그래서 손으로 써서 저는 게다가 심지어 한겨레 신문이잖아요 이분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기자였고 기자이자 작가였고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그렇다고 제가 위인전을 쓰겠다고 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1212의 진실을 잘 정리하고 기록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르뽀 기록을 작성 중이다 진실을 듣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런데 사실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주 뒤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사나이네 사나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7월 한여름에 본인이 단골로 다니시는 일식집 3층짜리 건물이었고 2층에 있는 좌식 그래서 12시에 만나서 디스코 환자도 싫어하는데 4시간 동안 화랑이라는 처음 마셔봤는데 아세요? 청하 같은 건데요 사케 그걸 이제 둘이서 4시간 동안 4병을 마셨죠 술 많이 드셨군요 그때 저의 느낌은 그때가 그분이 81,2였는데 일단 키가 83쯤 되고요 손이 거의 냄비 뚜껑 같고 있어요 그리고 눈빛이 80세면 죽어도 되는 눈빛인데 죽어도 되는 눈빛 너무 슬픈데요 약간 살짝 부드러워도 되는 눈빛인데 사실 눈빛이 약간 인민군 눈빛이거든요 네네네 웹커풀이시고 근데 제가 얼평을 제일 조심하는 사람이라 계속 이렇게 반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인민군이라고 스스로를 자꾸 칭하시지만 최근에 그 얘기를 숫자로 들어서 저는 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남에서 힘드시죠 이런 얘기를 누가 저에게 농담을 해서 제가 술자리 코드를 좀 써서 너무 마음 아프셨겠어요 아니 근데 예? 제가 절대 받지 않는 부분이라니까 난 진짜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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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눈빛이 굉장히 거대하신 분이군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위압감이 존재하고요 80세인데 목소리와 눈빛이 해서 제가 만나자마자 만나자마자 머릿속에서 이런 문장을 떠올렸는데 저런 눈빛을 가졌구나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가졌구나 라는 눈빛을 받았어요 지금 80세인데 야수를 만났는 저도 사실 그렇게 어디 가서 막 꿀리진 않거든요 기자였으니까 오 이게 막 아 이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구나 직접 죽이지는 않은 거구나 광주에서 그렇습니다 그 대단한 경험 일본 만화에 나올 법한 캐릭터 한국에는 잘 안다 그때 4시간의 대화 그러니까 결국 그 4시간은 계속된 기싸움이었고요 그러니까 넌 누군지를 저를 파악하려고 하였고 결국 그래서 그 4시간 동안 만나는 주셨는데 제가 또 정기작가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쓰겠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직업윤리인가요? 취재윤리죠 취재윤리? 제가 어느 글에도 썼는데 취재윤리는 기자윤리가 아니고요 실화를 다루는 모든 웹툰 작가를 포함해서 모든 작가가 지켜야 할 위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화라는 재료로 서사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의 윤리다 빙고 완전 좋은 정리입니다 맞습니다 실화를 서사로 이용하려는 모든 스토리텔러가 지켜야 할 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너무 좋은 얘기네요 근거가 있어요 명예훼손 팔로 판례상 지키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판례상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멋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아주 차가운 나를 지키는 이거 필터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윤리 얘기하니까 혹시 들으시는 작가님 기자나 기자나 저런 얘기 하나 싶으신데 그게 아니고요 차가운 얘기구나 심화 소재 소설 드라마 판례가 되게 많아요 궁금하시면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 저자는 소설가부터 드라마 작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실화를 소재로 하면요 이 취재 윤리를 명징하게 인지하면서 작품 활동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는 걸립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법입니다 법 철컹철컹 너무 무서워요 철컹철컹이나 뭐니뭐니 아니면 민사책임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모든 취재들은 결국은 어느 단계 이상으로 깊어지는 친구를 만드는 관계랑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외의 취재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만나는 주셨는데 만나는 주셨는데 결국 그 만남의 결론은 나의 4시간의 발언을 너의 저작물에 쓰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물론 근데 저는 녹음은 다 했죠 다이다 여기 저 뒷춤에 팬티 안에 팬티 안이 아니고요 실수고 팬티 안이 아니고 팬티 끈 허리춤 허리춤 밴드에 그걸 보도만 안 하면 명예선 윌리 위반이 아니니까 일단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을 혹시 한다는 걸 알리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학봉 씨는 안 알렸죠 그거는 괜찮아요 이거 사용할 거나 아니면 사용 안 하면 괜찮은 건가요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요 저 혼자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용도가 그런 경우라면 나 혼자 껴안고 죽을 거다 상관없습니다 자기 전에 외로우면 자꾸 죽겠다 이런 느낌이면 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종범 작가님하고 홍남지 교수님하고 뭔가 둘이서만 전화통화를 하셨는데 도청을 했어요? 녹음을 하셨다고 쳐요 안 알리고 제가요? 그리고 위법이 아닙니다 진짜요? 아름다워요 그렇게 둘만의 대화이고 본인의 대화를 녹음한 거잖아요 그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보도를 했다 뭘 어떤 다른 방식으로 보도를 하거나 저작물로 쓰면 그때부터는 걸리기 시작하는데 누군가에게 공교롭게도 들킬 만한 곳에 본의 아니게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가져가면 그때 걸리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죠 철컹 철컹 그때는 죄송합니다 철컹 아니면 머니머니 형사 아니면 민사 아 그 뜻이에요? 철컹 철컹 아니면 머니머니 머니머니가 뭔지 못 쓰죠 민사 민사 책임입니다 머니머니가 민사구나 백만 원 내세요 손해배상 천만 원 내세요 너무 웃긴다 철컹 철컹 머니머니 철컹 철컹이 낫겠네요 아니면 머니머니 너무 재수없으면 둘 다 큰일 납니다 철컹 머니 보통 형사에서 얘기하면 민사도 걸죠 그렇죠 아무튼 그 만남 정리할게요 이제 너무 길어져서 그 만남에서 기억나는 거는 저는 이학봉 씨에게 많은 걸 질문했는데 결국 상식의 질문으로 간접적 질문을 했죠 되게 다양한 앵글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 질문도 던졌다가 기싸움도 하면서 술 3병이 넘어가면 푹 던지기도 해요 처음에 만나서는 재소개를 하고 고향은 제주도인데 이런 아이스브레이킹도 시작해서 근데 사실 저는 친구 중에 육사도 있어서 사실 저는 좋은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기둥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서비스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스브레이킹도 하면서 분위기를 둘밖에 없으니까 술도 있죠 맛술이죠 게다가 저도 저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게다가 마초죠 완전한 마초 할아버지죠 마초 할아버지 마초 파시스트 할아버지인데 장난 아니다 이게 뭐 아무튼 기싸움을 막 1분 1초 술은 마시는데 그게 다 1초 초단위의 기싸움인 거니까 단어 하나도 기싸움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온갖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정승화 체포동의서 있을 때 당신 어디 있었고 그거 지금 어디 남아 있어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방식의 간접적 질문을 던지는데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가령 이런 것도 물어봐요 혹시 전 대통령님이 마키아벨리도 같은 것도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전 대통령은 자기 기억에는 옆에서 아주 몇십 년 보좌했거든요 그래서 극사 시절부터 마키아벨리를 읽었던 장면 난 본 적이 없고 책은 많이 안 읽으신 은하영웅 전설 같은 거 본 거 아니야 은하영웅 전설 말고 그 뭐죠 덕천가강 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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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을 좋아하셨대요 일본이 끝날 때 주인공이 태어나는 그거요 그래서 전 전 대통령의 계속 어리죠 80 갈 때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 마키아벨리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9년의 쿠데타를 헤드 말고 이걸 실행한 대리만령급이나 과장초년병인 이학봉은 저한테 자기는 그걸 3번 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로마산 온고 군주론이 아닙니다 로마산 온고예요 이건 우리 권위가 잘 거의 전부 아니십니까 알려줘 권위 마키아벨리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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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키아벨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정치이론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군주론보다 이제 제일 성공을 한 거는 희곡작가로 성공을 했고 눈 빛 봐 지금 진짜요? 재능이 좀 있었어요 희곡작가로 코미디 희곡을 써가지고 성공을 했고 진짜요? 저도 몰랐는데 그거 말고 또 읽을 만한 아주 훌륭한 저서로는 역사소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겨있는 것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군주론 자체는 당시에는 그게 크게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한국은 그게 유명한데 나중에 가서 이게 한권으로 돼 있는 거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마키아벨리가 썼던 이탈리아사에 관한 내용이 배경지식이 워낙 없으니까 이제 그게 좀 그렇긴 하죠 그중에 하나가 로마서 논거였군요 꽤 딥하게 들어갔다는 얘기군요 이학봉이라는 사람이 저도 지금 권력이론을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6417기가 서울대 입보다 점수가 높았다니까 무슨 가수를 알아 그랬는데 타이틀곡이 아니라 어디 뒷면에 있는 무슨 곡 들었다 그러면 진짜 팬인 거거든 그리고 그 로마서 논거를 읽었다는 거는 거기서 거론된 사례들도 다 알았던 거고 이제 거기 특히 정변이 많았던 시대에 대한 그걸 아는 거죠 이학봉이라는 사람의 욕망의 한 한 씬을 살짝 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그런 식이군요 그래서 좀 마무리하자면 너무 사설도 길고 해서 죄송한데 마무리하자면 전두환 취재나 이학봉 취재나 전기작가로서 잊을 수 없는 기싸움의 경험이었고 기싸움 한 내가 전기를 쓰려고 하는 대상의 욕망을 서술하는 퍼즐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취지였다는 점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들이 기억에 나고 특히 비판적 전기를 쓸 때는 그 캐릭터에 접근하는 것이 마음 안 드니까 어렵다는 저에게는 전기작가로서는 엄청난 강렬한 경험이었죠 네. 많이 거절도 당하게 되고 일단 이 정도 마무리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기싸움이요 4시간을 화랑을 4병 마셨는데 기자하면 원래 기싸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보면서 평가와 평가를 말 한마디로 주고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개중에 좀 빡센 기싸움이었죠 제일 쉽게 풀리는 건 왜 이러세요 그렇게 풀리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조각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조각해당 비유법이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비유를 자꾸 해서 혼나기도 해요 아냐한테 그딴 거 집어치워 좋아요 근데 비유법 저는 그 생각에서 하거든요 제가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조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부부가 아니라서 칭찬하시는 거 그렇구나 공감대 그렇죠 그렇죠 뽕 교수님 정말 잘 방송을 살리는 정도 누구든 누구든 이 정도면을 놀리면 좋아하세요 뽕란지 교수님 조각할은 절대 같은 각도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두 번 같은 각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돌려가면서 깎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를 알기 위해서 되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빈고 정말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드러난 어떤 형태가 있는데 결국 난 이걸 나 혼자 보고 있어야 한다는 그 뼈아픈 얘기 그러게요 그것이 오늘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참고로 저는 전기자 거로서 윤리를 지켜 그분이 하셨던 거의 대부분의 말은 다 오프 더 레코드를 지켜드렸고요 다만 만났다만 썼어요 만났다 근데 만났는데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아니 그분이 발언을 원하지 않아 이 전기에는 담지 못한다고 그냥 드라이하게 썼죠 보통 그렇게 다 처리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다만 이 팩트는 썼어요 그분의 발언을 따진 않았는데 그는 로마사 농구를 읽었다는 것은 기억이 난다는 건 썼죠 그 정도는 딱히 그건 명예훼손도 아니고 인물에 대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묘사를 위한 아 진짜 멋지다 이거 제가 왜 기대는지 아시겠죠 너무 재밌어요 나 근데 이 웹툰스쿨 팟캐스트 역사상 이 정도로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 근데 처음에 재밌으세요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막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네 하시죠 뭡니까? 제가 더 짧습니다 박사님이잖아요 저 노무도 찾아서 좀 보다 말한다 진짜 보지 마세요 아무튼 저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니까 관심이 생겨서 취재를 하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출발할 때 어느 정도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야 누구나 다 전 국민이 다 알고 그래서 어떤 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대부분이 비슷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비평이 약간씩 다른 캐릭터의 비평이 좀 다른 상반되는 이런 식의 그런 인물을 취재할 경우에도 본인은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느 편에서 비평을 갖고 들어가고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거야 내가 확인해보겠어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전자에 가깝습니다 전자가 이거죠 지금 방금 교수님이 그런 워딩 쓰셨잖아요 전기작가가 어떤 평을 갖고 접근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아주 위험하고 거친 답변이지만 명징하고 거칠게 답을 드리면 평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잡스전기 그러니까 저는 전기작구라서 어디 가서 또 이런 비법을 가끔 쓰는데 월터 아이작슨 자꾸 저한테 개찌 놓는 기자들 후배들이 있어요 개찌? 개찌가 뭐예요? 이게 전기라는 건 저널리즘과 뗄 수 없게 어느 정도는 배달은 장르인 건데 한국 기자들은 전기 같은 룩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좀 삐딱하게 보고 기자 그런 거 왜 써? 이런 후배들도 많이 있고 돈 받았냐? 그래서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라는 접근에서 이해할 것 같아요 아니 형 근데 전기라는 건 결국 누구 편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개찌예요? 야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시비? 시비? 강자 놓는 거 단순한 질문은 아니고 곱게 보지 않는 질문 술 먹고 삐딱한 표정으로 하면 개찌가 되는 거겠죠 이해했습니다 만화가들끼리 엄청나게 하거든요 되게 홍 교수님 질문은 날카롭고 좋은 질문이고요 많이 받은 질문이고요 방금 제가 거칠고 러프하게 답을 드린 대로 전기작가는 어쩔 수 없이 평을 갖고 접근할 게 맞는데 그 평이 일반적으로 누굴 편든다는 평은 아닙니다 그것은 잡수정기로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잡수정기에 무한히 되게 많은 잡수의 인간적 한계가 담겨 있어요 이 사회에서 그렇게 입을 퍽을 달고 살았다 하잖아요 다혈질에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깝게 상처 주는 친구로서는 정말 싫은 그리고 그는 버려진 아이였고 입양아였고 그리고 나름이 심지어 아빠를 다시 만나고 그의 인간적인 아픔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수정기는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51대 49로 어쩔 수 없이 그를 긍정적으로 묘사한다고 본다면 51대 49로 잡수정기는 잡수를 긍정적으로 오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것은 51대 49다 어디 가서 늘 저는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을 줄이면 결국 평을 갖고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맞습니까 지금 이 질문과 이 답변을 다음 단계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보나무 작가와의 대담 파트 2의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던질 거예요 부연 그럼 전도원정기는 뭐냐 51대 49로 비판적 접근인 거죠 그렇죠 마치 슈테파즈바이크의 어느 정치적 인간의 초상이라는 저의 삶의 레퍼런스와 같은 전기죠 봐야겠네요 한번 나폴레옹 시절의 정보기관장을 다룬 전기 기가 막힌 전기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 의미 있고 중요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게 됐는데 저는 약간 다음 주 고나무 파트 2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슷하고 좀 더 나가는 질문일 것 같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다음 주 파트 2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나무 작가님의 저수를 예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에게 접근하며 취재하는가에 대해 저희가 전체적인 사양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고나무 작가라는 존재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던 수많은 르뽀 저작들을 영업당할 겁니다 저도 역으로 영업을 해볼 생각이고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저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완문화 산업태계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특집입니다 특집 쿵터뷰 쿵터뷰 롱극의 캐릭터 고나무 작가와 함께하는 노필종과 르뽀에서의 캐릭터 저는 만화가전공이었고요 저는 옹란제스입니다 유머가 부진한 김태곤입니다 청기작가 고나무입니다 다음 주에 뵙죠 다음 주에 뵙죠